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주에 청약이 시작되는 카카오페이의 분석을 해볼거에요. 다음주에는 세종목의 일정이 겹친다는거 아시죠? 피코그램과 시몬누 액세서리 컬렉션 카카오페이 우선은 카카오페이에 관심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서 셋 중에 가장 먼저 준비를 했구요. 나머지는 또 빨리는 어려울 것 같고 부지런히 한번 준비해볼게요. 자 카카오페이는 3수 끝에 이번에 공모일정을 진행하게 된겁니다. 7월 2일에 첫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구요. 고평가 논란이 나오면서 금감원이 16일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8월 31일에 공모가를 약간 하향 조절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했구요. 그 이후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서비스 개편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보완해서 9월 24일 자진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했어요. 그래서 공모일정이 8월로 예정이 됐던 것이 10월까지 밀리게 된거죠. 네 아무튼 3수 끝에 과연 성공적인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부터 기업 분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사실 긴말이 필요 없죠. 너무나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에 와있는 기업이고 대부분은 한 번쯤 다 사용을 해보셨을 테니까요. 카카오그룹의 종합핀테크 기업이구요. 결제와 송금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 대출, 보험까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나타내는 몇가지 수치들만 같이 볼게요. 2021년 7월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수가 3660만명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총인구가 5167만명이구요. 경제활동인구가 2856만명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애기들이나 완전 어르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카카오페이를 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 그래프는 카카오페이의 거래금액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굉장히 가파른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2020년 기준 거래금액이 67조원이었는데 2021년은 약 10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페이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월간 활성 이용자를 확보한 플랫폼이에요. 7월 기준으로 1,990만명이구요. 경제활동인구의 약 7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라는 것은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해당 앱을 실행한 사용자 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임만 하고 방치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구요. 정말 많은 인구가 카카오페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연간 활성 이용자 수를 나타내는 그래프구요. 30대 이상 이용자가 2018년에 비해서 2020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30대 이상은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소비능력이 높잖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주요 수치들로 카카오페이가 얼마나 국민 플랫폼인지를 확인해 본 거구요. 회사의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2021년 상반기 기준 결제 서비스가 62.7%, 금융 서비스가 32.1%, 기타 서비스가 5.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결제와 송금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결제 서비스 비중이 꾸준히 높은 편이구요. 그래도 금융 서비스의 매출 비중이 최근 들어서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네요. 네, 그렇다면 현재 잘 자리 잡고 있는 이 결제 서비스 부문은 계속해서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네, 결제 서비스 쪽은요. 간편결제 시장 확대와 함께 성장을 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간편결제 시장이 더 가파르게 성장을 했죠. 카카오페이의 결제 서비스 거래 금액을 보시면 2018년에 3.5조원 정도였는데 2020년 12.5조원까지 늘어났어요. 게다가 2021년 상반기에는 9.2조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1.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장 점유율도 16.6%까지 상승했네요. 네, 어쨌든 2021년 여전히 빠른 속도로 결제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비대면 문화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간편결제 시장 그리고 온라인 결제 시장은 어느 정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오프라인 결제철을 더 확대할 예정이고요. 가맹점을 더 늘리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후불 교통 서비스를 시작으로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까지 서비스 영역을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한 추가 성장이 당연히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프는 오프라인 결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모자금 투자 계획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이번에 보시는 그림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우선 제가 네모 쳐둔 2016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네모 안에 적힌 6.6만이라는 숫자는 2016년에 카카오페이 앱에 처음 진입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1인당 6만6천원을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맨 오른쪽에 보면 101.3만이라고 되어 있죠. 2020년도에는 1인당 결제 금액이 약 101만원까지 증가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앱에 진입을 한 뒤에 꾸준히 그 속에서 결제 금액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 오른쪽에 보면 86.9%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2016년에 진입을 처음으로 해서 2020년까지 계속해서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그 고객수 비중을 나타내는 수치예요. 거의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러한 수치들은 카카오페이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에 익숙해지면 더 오래, 더 활발히 거래를 한다는 이론을 좀 뒷받침해주고 있어서 어쨌든 결제 서비스 부분의 지속성장에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에 조금 힘이 실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카카오페이가 앞으로 더 집중해야 할 신규 비즈니스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네, 당연히 금융 서비스 쪽이에요. 대출, 투자, 보험, 아직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이쪽으로 플랫폼을 확장을 시켜야 카카오페이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플랫폼 기업으로서. 그래도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금융 서비스 부문의 매출액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2021년 상반기 기준 32.1%까지 늘어나기는 했네요. 그리고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는 대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투자, 그 다음이 보험. 보험은 아직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자, 대출 부문부터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볼게요. 지금은 그냥 은행에 가지 않아도 나에게 맞는 상품을 찾고 비교해볼 수 있는 서비스 정도가 제공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서비스까지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카카오페이 증권에 MTS 서비스가 개시가 되면 연계해서 신용거래와 주식담보대출 상품까지도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투자 부문. 카카오페이 증권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펀드 상품을 제공하고 있죠. 알모오기로 좀 재밌게 하는 펀드 투자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젊은 층을 유입시켰는데 그 덕분인지 증권 계좌 수는 이미 500만 계좌가 넘었어요. 아직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은 구축이 안됐는데도 꽤 많은 계좌가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MTS 주식매매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한 주식매매 수수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험은 자회사 KP보험이 보험회사로부터 상품을 소싱하고 모집해서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통해 보험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험 쪽에서 중요한 이슈는 카카오페이가 올해 6월에 디지털 손해보험사 예비허가를 획득했었죠. 그래서 플랫폼 업체 중에서 손해보험을 다루는 최초의 기업이 된다 엄청 떠들썩했는데 올해 안으로 본허가를 받고 내년 1분기에 출범을 계획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미미한 보험 부문의 성장이 또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여러분 엄청 큰 걸림돌이 생겼어요.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이 시행이 되면서 카카오페이의 몇 가지 금융서비스가 현재 중단된 상태거든요. 무슨 일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융상품에 대해 정보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투자사의 의무를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에요. 말 그대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죠. 그래서 원래 금소법상 투자중개 즉 어떤 상품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면 금융상품 판매대리나 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따로 등록을 해야 해요. 근데 지금까지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상품을 단순히 소개하거나 그냥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이라서 따로 등록 절차 없이 서비스를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금융당국이 이건 단순히 광고가 아니다. 중개다. 그러니까 금융위에 등록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서비스가 가능하다. 라고 갑자기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 온라인 플랫폼이 어쨌든 판매를 늘리기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중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게다가 소비자들이 플랫폼 자체를 판매의 주체로 오인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카카오페이에서 소개하는 보험 상품의 판매자가 카카오페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아무튼 이런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카카오페이는요. 몇몇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매출액 비중이 그나마 가장 높은 대출 쪽에서는 중단된 서비스가 없고요. 투자 쪽에서는 온라인 연계 투자 상품 투게더 펀딩 피플 펀드 이게 부동산 관련된 상품이더라고요. 중단됐어요. 그리고 보험 쪽에서는 제가 적어둔 다양한 보험 서비스가 이미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이 중단된 서비스들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투자에서는 0.4% 보험 0.8% 해서 총 1.2% 정도가 돼요. 비중은 낮지만 그래도 금융 서비스 부문 제동이 걸렸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자 카카오페이가 나름의 해결책을 찾고 있기는 하겠죠. 우선 대출은요. 대출 중개업자 라이선스를 직접 취득을 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해요. 다행이고요. 자 투자는 펀드에 대해 판매 조체가 카카오페이 증권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기함으로써 계속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보험 쪽이 문제입니다. 서비스 판매 조체는 KP보험이라고 표기를 하기는 했지만 중단된 보험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선과 변경 작업을 거쳐서 금융당국과 사전협의를 통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것으로 기대가 된다. 라고 회사 측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즉각적인 서비스 재개는 어려울 수 있고 재개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보험도 대출 쪽처럼 라이선스를 직접 취득을 해서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 중개업을 승인을 할지 그 여부조차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KP증권이야 당연히 자격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걸 카카오페이 플랫폼 안에서 소개를 하고 판매를 연결하는 부분은 끝내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될지 아니면 앞으로 난관이 계속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저는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측은 중단된 서비스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라서 큰 타격이 없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카카오페이를 기대하는 이유는 금융 서비스로의 확장성이잖아요. 근데 우선은 분명히 걸림돌이 생긴 거니까요. 우리도 확실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사업 내용은 여기까지 보고요. 실적 체크해 보도록 하죠. 와, 드디어 흑자 기록했네요. 올해 상반기에 순이익 27억원. 첫 특자를 기록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그래도 외형 성장에 따른 고정비 상쇄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IT를 기반으로 하니까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늘어도 이후에는 매출이 늘어나면 이익을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가 조금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네, 재무 안정성 지표를 보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제 서비스 구조상 매출이 증가할수록 미지급금과 예수금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다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제가 바로 밑에 부채 비율 조정이라고 가로치고 적어놨잖아요. 이건 미지급금과 예수금을 제외한 부채 비율이거든요. 이 경우에 100%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양호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실적은 이제 좀 꽃이 피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넘어가서 공모 내용 살펴볼게요. 총 1700만 주를 모집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6만원에서 9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공모가 상당 기준 총 공모 규모는 약 1조 5,300억원이나 되고요. 예상 시총도 약 11조 7,330억원이나 됩니다. 굉장히 대형 IPO죠. 네, 일반 청약자의 물량, 일정 한번 체크하시고요. 중요한 거, 카카오페이는 비례배정이 없습니다. 전부 다 100% 균등 배정으로만 진행이 돼요. 네, 청약 가능증권사는 삼성 대신 한투 신안. 한투와 신안이 새롭게 인수인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공모는 신주모집 100%로 진행이 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의 20%를 우선 배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사주에 배정된 총 금액이 3,060억원 정도가 되고요. 직원 수가 총 849명이니까 나눠주면 1인당 배정 금액은 약 3.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평균 연봉에 비해서 엄청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카카오뱅크는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5억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청약률 97.35%를 기록했단 말이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높은 청약률을 보여줄지 아니면 꽤 많이 미달이 발생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청약률이 높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네, 상장 직후에 유통가능한 주식수는 비율로 38.91%, 금액으로는 무려 4조 5,649억원이나 되는데, 그 중에 또 기존 주주 비율이 28.47% 있어요. 그리고 기존 주주는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입니다. 알리페이, 중국 엔트그룹의 간편결제 관련 계열사죠. 알리페이의 주당 단가가 얼마인지 궁금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2020년과 2021년에 진행된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통해서 받은 주식들은 6개월 보호 예수를 약속했더라고요. 그렇다면 2017년에 진행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받은 주식, 요것들이 상장일에 알리페이가 유통이 바로 가능한 주식이에요. 네, 주당 발행가액이 3만 202원이거든요. 근데 이후에 400% 무상증자를 실시했어요. 그러면 한 주당 4주를 공짜로 추가로 줬다는 뜻이니까, 나누기 5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당 단가는 6,040원이 되겠네요. 헐, 공모가가 밴드 상단에 결정이 되면요, 거의 15배에 가까운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네요. 한국의 상장에서 중국인 배불리는 꼴이랄까? 네, 뭐 그렇고요. 미행사 주식 선택권, 스톡옵션도 조금 있는데, 정확히 행사 가능 시점이 언제인지 파악이 안 돼요. 하지만 1년 이내에 가능한 수량이 361만 7,826주, 상장 예정 주식 수 대비해서 2.77% 정도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넘어가서 가장 문제의 소시가 많은 공모가 관련 내용들 같이 뜯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치평가 방식으로는 조금 생소하죠. 성장률 조정 EV 세일즈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EV 세일즈는 기업 가치가 매출액의 몇 변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카카오페이처럼 향후에 굉장히 높은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성장률을 반영한 EV 세일즈를 적용합니다. 사실 그냥 경영 실적이 적자거나 아직 정상화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이 EV 세일즈를 주로 활용해요. 카카오페이가 작년까지는 적자였으니까요. PER을 사용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다른 방식을 찾다가 EV 세일즈를 선택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교기업 선정의 기준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한 번 바뀌었어요. 첫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비교기업으로 페이팔, 스케어, 팍스의 그루가 선정이 됐는데요. 말이 엄청 많았죠. 아직 적자인 기업이 페이팔과 비교를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 페이팔은 세계 최대의 온라인 결제 기업이잖아요. 규모 차이가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우려를 조금 잠재우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규모를 좀 제한했고요. 그리고 사업적 유사성 기준에서도 투자와 대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가졌느냐. 이 조건을 추가해서 새롭게 비교기업을 추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브라질의 팍스의 그루와 스톤코, 미국의 업스타트를 선정했어요. 각 기업 관련 내용은 직접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이 세계 기업들과 2021년 반기 재무 현황을 비교해서 보면요. 여전히 매출액 규모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막 10조를 넘어가는 페이팔, 스퀘어보다는 훨씬 양호해지기는 한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비교기업의 평균 성장률 조정 개수부터 계산을 해봅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EV세일즈는 EV 나누기 매출액으로 계산을 하고요. 성장률 조정 개수는 EV세일즈 나누기 매출액 성장률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세계 기업의 평균은 45가 남았네요. 그런데 페이팔이 포함됐던 첫 증권 신고서에서는 평균 성장률 조정 개수가 44.7이었거든요. 정정 신고서를 통해 오히려 더 높아졌네요. 우선 넘어가서 카카오페이의 주당 평가 가액을 산출을 할 때 매출액 성장률 98.7%에 성장률 조정 개수 45를 곱해서 성장률 조정 EV세일즈는 44.4배가 나왔어요. 성장률 조정 개수는 EV세일즈 나누기 매출액 성장률이니까 EV세일즈는 매출액 성장률 곱하기 성장률 조정 개수를 해주면 되는 거죠. 제가 참고해야 하는 식은 분홍색으로 적어뒀으니까 보시고 계산을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성장률 조정 EV세일즈 44.4배에 매출액 3,867억 원을 곱해서 기업가치 17조 1,629억 원을 계산했어요. 여기서 순차익금을 뺐고요. 그래서 시가총액은 17조 7,968원이 도출됐습니다. 적용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13만 9,776원이 나왔고요. 여기에 할인율 54.19%에서 31.28%를 적용해서 공모가 밴드를 산정한 거죠. 자 공모가 산정 절차를 첫 증권신고서와 정정신고서와 비교해서 보시면요. 비교기업의 평균 성장률 조정 개수가 앞에서도 봤듯이 정정신고서에서 더 높아진 상황이고요. 카카오페이의 적용 매출액 성장률도 훨씬 더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1분기 실적만 반영을 했다가 이번에 2분기 실적까지 반영하면서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성장률 조정 EV세일즈 값도 더 높아졌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적정시가총액과 주당평가가액도 첫 증권신고서보다 정정신고서에서 더 높아졌어요. 밸류가. 그나마 할인율을 높여서 공모가 밴드를 아주 조금 낮춘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과연 이 공모가가 적정한 것인지 그냥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앞에서 성장률 조정 EV세일즈 값을 적용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 EV세일즈 값을 적용한다고 하면요. 비교기업의 평균 EV세일즈는 20.1배예요. 44.4배의 반보다도 낮은 수준인 거죠. 이 경우에 적정시가총액은 8조 4,227억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주당평가가액은 6만 1,987원이 나옵니다. 할인율을 똑같이 적용을 하면 공모가 밴드는 2만 8천원에서 4만 3천원 사이에요. 너무 심하죠? 매출액 성장률 반영이 이렇게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제시한 로직에서는 매출액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요. 보세요. 성장률 조정 개수는 EV세일즈 나누기 매출액 성장률로 계산이 되잖아요. 즉, 분자인 매출액 성장률이 낮을수록 성장률 조정 개수는 커집니다. 보시면 팍색으로는 매출액 성장률이 29.7%고요. 스톤코는 36.2%죠. 카카오페이의 매출액 성장률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편이에요. 결국에 이들 기업의 높은 성장률 조정 개수가 카카오페이에도 적용이 된 거죠. 매출액 성장률이 85.8%로 높은 업스타트의 경우에는 성장률 조정 개수가 28.6으로 가장 낮잖아요. 그래서 98.7%에 달하는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카카오페이에 이들의 평균치를 적용하는 게 과연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카카오뱅크와 밸루에이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카카오뱅크의 EV세일즈를 계산해봤습니다. 제가 확인 가능한 수치가 2020년 기준이라서요. 2020년 기준 지표들로 계산을 했어요. EV는 EV에빗달을 활용해서 28조 5,378억원을 계산을 했고요. 매출액으로 나눠주니까 EV세일즈는 35.49배가 나오더라고요. 카카오페이에 적용된 44.4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거죠. 그만큼 카카오페이가 더 높게 평가가 됐다는 뜻이고요. 자, 주요 인터넷, 게임업체들의 EV세일즈가 대부분 10배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를 하면 카카오페이에 적용된 EV세일즈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PBR로 비교를 해볼게요. 전통적인 밸루에이션 지표라서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요. 카카오뱅크와 비교를 위해서 한번 활용해봤습니다.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되고요. 순자산에는 공모자금 유입된 금액 포함시켰어요. 그러면 카카오페이는 6.61배, 카카오뱅크는 5.22배가 나오거든요. PBR로 계산을 해봐도 카카오페이가 더 높은 밸류를 적용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PER인데요. 순이익은 2021년 상반기 연환산 수치를 활용했어요. 자, 시총 나누기 순이익을 하면 카카오페이의 PER은 2,172.77배가 나오고요. 카카오뱅크는 122.98배가 나옵니다. P는요. 사실 이런 기업의 지표로 적당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2,173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 성장률 조정 EV세일즈라는 이 평가 방식 자체가 고평가를 위한 방식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매출액 성장률이 낮을수록 성장률 조정 개수가 높아지게 되는데 비교 기업들 중에서는 카카오페이에 비해 성장률이 낮은 기업들이 많아서 오히려 높은 조정 개수가 적용이 됐다는 거 이것도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게다가 매출액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최근에 엄청 높은 성장률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좀 공격적이고도 지속되기 어려운 이 가정이 밸류에이션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단순 EV세일즈는 20.1배 이때 공모가 밴드는 28,000원에서 43,000원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 그만큼 매출액 성장률이 반영했을 때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 결국에 모든 지표들에서 카카오뱅크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모가가 적정하다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나마 카카오페이가 카카오뱅크보다 높게 평가됐던 이유는 금융 서비스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제동이 걸렸잖아요. 카카오페이 측은 중단된 서비스가 매출 비중 1.2%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공모가 산정 로직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어쨌든 매출에 조금이라도 타격이 있는 건 분명한 거고 이번 규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깐깐한 기준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언제 이 중단된 서비스가 재개될지도 모르는 거고 재개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앞으로 더 확장시켜 나가는데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럼에도 공모가를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건 카카오라는 이름값에 믿고 넘나 당당하게 행동을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더 짜증이 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페이의 수유예측 결과는 좋을 것이며 청약 흥행에도 성공할 것이라는 사실인 거죠.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카카오 계열사를 빼고 갈 이유가 없거든요. 이 정도의 대형 종목이 나오면 펀드는 무조건 담고 봅니다. 모두가 들어가는 종목을 편입시키지 않으면 그 이유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균등 100%인데다가 카카오뱅크에 예측할 수 없는 상장일의 급등세를 받기 때문에 저라도 카카오페이를 우선 차면은 무조건 할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카카오뱅크 주가 급등의 큰 요인이 되어줬던 지수 편입 가능성을 한번 체크해볼까요? 카카오페이는 코스피 200 특례 편입 가능성이 제기되기는 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요. 상장일부터 15영업일 평균 시가총액이 육아증권시장 시총 50위 이내에 들어야 해요. 이렇게 되면 특례 편입이 가능합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의 시총은 오늘자 기준 시총순위 38위 정도가 되고요.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 계산된 시총은 52위 정도의 랭크가 돼요. 그러니까 공모가가 상단에 결정이 되고 주가가 여기서 조금 더 올라준 상황에서 크게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면 특례 편입 가능성은 꽤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조건이 만족된다면 12월 10일에 특례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추종 자금이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패시브 펀드에 기계적인 자금 유입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수급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도요. 공모가 상단으로 우선 9만원에 확정이 된다면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을 전망하는 기관의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어찌될지는 모르지만요. 우선 기왕 청약에 참여하는 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수 편입이라도 정리된 내용은 직접 한번 읽어봐주세요. 시간이 너무 소요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정 물량과 증권사 정보 확인하고 끝낼게요. 각 증권사별 배정 물량을 적어뒀는데요. 100% 균등 배정이기 때문에 청약 건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카카오뱅크의 총 청약 건수는 186만 건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최근에 진행된 인기 있던 공모주들의 증권사별 청약 건수 참고하라고 적어두기는 했고요. 제 나름대로 그냥 예측을 해서 건수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대신증권이 가장 유리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카카오페이를 노리고 대신증권의 계좌를 만드는 분들이 많아지면 대신의 생각보다 더 몰리고 삼성과 한투의 청약 건수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 눈치싸움 엄청 심하겠네요.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거든요. 20주를 청약하거나 30주를 청약하거나 100주를 청약하나 다 동일한 수량을 받게 되니까요. 굳이 오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또 수수료나 계좌 개설 기한 정보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대급으로 영상이 길어졌네요. 참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꽤 있는데 그럼에도 청약을 하게 될 것 같은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사인 삼성증권은 잘 이용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용당할 생각을 하면 분하기도 하면서도 기왕에 청약을 할 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예측도 잘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22일에 결과 나오면 다시 오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